여러분 원래 여기서 우리 공연이 끝났어야 돼요 하지만 미더들 왔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공연이 쑤미더머니 마지막 콘서트 마지막 공연인 거 아시죠? 그래서 더 의미있는 마지막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에서 볼게요 여러분이 아쉬운 콘서트 마무리 부르시면 좋겠어요 양반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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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오늘 일용감이 이 티카이 엄마 아빠 눈물 난 남은 마음이 기억나니 그날 날 기억나니 기억나니 내 것 가자 내 것 가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내가 돈을 원해 돈을 다 원해 엄마 왜 뭐와 내 손은 해 우리 엄마 아빠 너 나 같이 너 이제 다닐 봐 오래 전화가 오래 내 어머니의 도로로로 다른 달리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은 영화 제의 영화 제의 영화 제의 영화 제의 행복하자 잠시 말고 잠시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잠시 말고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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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아무것도 몰랐네 그날의 미래를 올라가는 기분이 될 때까지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아버지는 항상 양화돼 양화돼 이제 다 손에 진 Rom 난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